오늘은 새로 오픈한 식자재마트, 엠마트의 할인 이벤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매장 입구에서부터 눈을 사로잡는 할인들 대파 한단 1,000원, 양배추 한 통 500원, 배고이 10개 2,000원, 감자 3kg 5,000원, 3박스에는 6,000원 입구만 봐도 할인이 엄청나죠? 과연 매장 안에는 어떤 할인이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가볼게요. 여기서 잠깐! 입장할 때 출입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매장 안에는 상품들이 워낙 많아서 눈에 띄는 건 몇 가지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전체 상품은 영상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진라면 5개 2,000원, 콤프로스트 600g 2,000원, 피존섬유연제 2,600원, 핫바 600원, 부추 한단 1,000원, 쌀 20kg 4만원, 우유 900ml 700원, 한돈 생선격, 단격, 한근 8,000원, 두근 한장입니다. 제 눈에 오? 할인 대박인데? 싶은 것만 골라서 알려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리다가 저도 혹 해서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게 되었네요. 금파가 1,000원인데 안 셀 수 없잖아요? 요즘 다이어트하는 저는 500원짜리 양배추도 쓱, 단백질인 고기도, 유산균인 비우뚜도 쓱, 그렇게 담다보니 3만원어치 정도 담았네요. 원래 가던 마트에서 샀으면 5만원 정도는 나왔을 텐데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만원 이상 구매하면 응모권도 주는데요. 결제금액 만원당 응모권 한장씩 자동 발급된다고 해요. 경품들은 다음과 같고 추첨일은 6월 6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응모를 하러 가볼게요. 응모하는 옷은 매장 출구로 나오면 바로 옆에 있어요. 응모하려고 갔더니 3만원 이상 구매했다고 장바구니도 주더라고요. 당첨원이 없어서 기대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응모 완료! 마트 위치는 중동역 남부의 프로지어 아파트 맞은편입니다. 부천, 특히 중동역 주변에 거주하신다면 M 식자재 마트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전체 할인 상품 보여드리면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